안녕하세요. 티코랑 티코언니입니다. 저는 이렇게 신나게 티코랑 놀다 보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크고 작은 상처들이 생기는데요. 대형견 견주라면 공감할 만한 크고 작은 상처들 상처의 원인은 바로 대형견의 발톱 그 상처를 조금이나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건 바로 발톱. 발톱을 주기적으로 관리해주는 건데요. 오늘 티코의 발톱을 드레멜 펫 그루밍 세트로 한번 관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코 해볼까? 드레멜 제품이 5월달에 신제품 펫 전용 키트가 출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뜯어보면 드레멜 본체가 있고요. 다양한 툴들이 있습니다. 원하는 툴로 꽂아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충전은 A타입으로 충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로터리 툴과 호환이 가능하니 호환이 가능한 툴은 이 더보기라면서 확인해주세요. 반려견의 발톱을 발톱 깎기로만 관리를 한다면 발톱의 단면이 날카로워져서 견주와 강아지에게 모두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그래멜 펫 그루밍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부착 키트가 45도 각도로 기울어져 있어서 티코 발톱을 더 편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치? 그리고 혹시나 발톱을 관리하다가 털이 망가지거나 말려 들어가진 않을까 걱정이 되지만 발톱 및 털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푸면 가드가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답니다. 이게 바로 이지락입니다. 왜 이지락이냐 하면 이렇게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는 거죠. 아주 이지하죠. 그 다음에 여기 헤드 부분 캡을 잡고 돌려서 제거해줍니다. 자물쇠 버튼을 눌러서 돌려주시면 풀린답니다. 이 이지락 축을 이 안에 넣고 조여줍니다. 투명 캡을 제거해주고 그 캡을 씌우고 투명 캡까지 씌우면 끝! 0, 1, 2, 3, 4 4단까지 이제 티코 발톱을 바라보러 가보겠습니다. 먹을 거나 장난감인 줄 아는 것 같아. 티코 위잉 할 건데 위잉 왠게 잘하네! 오오오오오! 잘한다. 기다려, 기다려. 아이고 잘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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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코 좋아 좋아 이거 좋아요 많이 좋은가 보네 제가 예전에도 발톱 그루밍 하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때는 저도 발톱 그루밍 제품을 사용하는게 처음이라서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발톱을 그루밍 하기 전에 이 발톱깎이로 길이를 한번 다듬어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루밍 세트로 조금씩 다듬어 주니까 시간도 훨씬 적고 더 깔끔하게 되더라구요 그리고 이 발톱 그루밍이 처음인 친구들은 처음부터 발톱을 갈려고 하지 마시고 그루밍 한번 보여주고 아이 착하다 손 발에 한번 댔다가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착하다 이런식으로 점차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는게 좋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강아지 키우는데 고수분들 많으시잖아요 자신만의 꿀팁이 있다 이런 분들도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아이고 발톱 너무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우리 티코 예쁘다 아이고 예뻐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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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